너 그 피는 어디서 났어? 어머어머 머리털인가? 가슴에 한 번 누워봐 주시겠습니까? 파랗게 한 번 누워봐 주시겠습니까? 어우! 이 지배 진짜 누구야? 쟤 맥주 누구냐고요! 광민호다 이 비집애야 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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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! 야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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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는 거예요? 아! 여사님! 여사님! 야 이 비집애야 그만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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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으구! 봉장이야! 너 하나만이 마시고 가요 봉장이야! 그리고...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빨려줘 저까지 수신 못하면 니 모가지를 잘라버릴 줄 알아